안녕하세요. 니코디콧타인 이현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? 렉 동생이에요. 한국어 찔끔 할 수 있는 동생. 언니나? 아니, 언니. 여기 6월이 되니까 이제 태국에 운기가 왔어요.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국물 떡볶이가 땡겨서 저 혼자 먹기 또 그렇잖아요. 불렀죠. 여기 레드썬인데 태국 사람들한테 인기 되게 좋은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왔습니다. 떡볶이 먹으러 함께 먹겠습니다. 레드썬. 렉 동생이에요. 이 stanie 요구더덱에 꼽있죠. 말 Gmail 이게 오오오오오오오 fingers 인도 의미 bere F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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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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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